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! 감사합니다! 대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고소한 고소한 소스 너무 맛있어 찹쌀떡 콩나물 그리고 더 많은 소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먹은거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먹은거는 정말 맛있고요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은거는 많이 먹어요